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닥탄스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우 좀 시끄럽네요 이겁니다 비타민c 만병의 건원을 차단하고 암세포 사멸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는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비타민c는 소화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제가 많이 해서 여기 소화제는 비타민c 이런 말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으면 정말로 소화가 잘 될까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염증은 어떻게 해서 줄어드나요 비타민c를 먹으면 염증이 줄어든대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서 줄어들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또 얘기를 해보자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비타민c가 항암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c 비타민c 하루에 6g 정도 이상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식약층에서 허인정한 비타민c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이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콜라겐을 형성을 시키는 것을 잘해준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세포가 세포간에 이렇게 서로 결합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세포간에는 화학적인 결합을 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결합이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께 제가 극성, 비극성, 그 다음에 친류성, 지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세포와 세포간에는 비극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의 특징에 의해서 서로 땡기고 있을 뿐인 거지 화학적인 결합을 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한 개,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잖아요 이 막 속에 들어있는 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는 지질, 인지질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들도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세포 한 개 한 개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세포와 세포 간에도 이런 현상으로 서로 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소모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을 흡수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요 비타민C가 철이 이온화 되어져요 위장 속에서 이온화 되어지면 철 플러스 입가 형태로 이렇게 뛰게 되면 그 철을 비타민C가 결합을 시켜서 이건 이온 결합도 되어질 수 있고 킬레이터 배위 결합도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타민C하고 철하고 붙은 것을 흡수해서 갖고 들어가기가 철 단독 이온으로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흡수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유해산소 유해산소는 활성산소를 말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에 전자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안정화되어진다 정상적인 산소로 되어진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식약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사 전에 BQ,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소화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염증 유발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염증에는 많은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적어 놓은 것만 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염증 염증의 징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증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발적, 붉게 막 모기한테 물리면 붉게 생긴다 이런 것도 염증이고 종창 종창 그 다음에 발열 열이 나는 거죠 동통 통증이 온다 그 다음에 기능을 상실한다 이건 이제 거의 우리 몸의 기능적으로나 또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염증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또 우리 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염증에 관한 이야기는 물리, 화학, 생물이 아니라 면역적인 염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혈액 안에서 혈관 안에서 또는 혈관 바깥쪽에 림프액이 돌아다니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염증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뭐 사실상 염증 수치를 재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화학 분자 레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염증을 재해보지 않으면 염증 수치를 재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그런 염증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부터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열, 피로, 식욕감태, 세약, 증상, 백혈구 증가, 백혈구 감소 이런 다양한 염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C에 의한 염증은 면역 세포들이 이물질한테 붙어가지고 싸우는 즉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반응에 관한 이야기고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면 모세혈관을 막고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천천히 잘 안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포도당이 잘 공급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발암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에서의 염증을 비타민C를 먹으면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소화와 염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온 내 몸속에서의 염증은 대부분 음식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음식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내느냐 또 이 음식은 어떻게 잘 배설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를 하든지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소화부터 잘 되게 하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 몸속에 골고루 잘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게 근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먹은 게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전부 다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뒷부분에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맨날 잘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돼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봐도 탄수화물도 사실상 제대로 잘 먹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키냐 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져 가지고 흡수되어져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포도당이 되어져서 들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불에 대한 놈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가도 포도당을 없애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계속 되다 보면 인슐린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또 염증을 일으킨다 또 내 몸 속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물질 중의 한 개가 인슐린이 되어져 버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은 단백질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물론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다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단백질 소화는 정말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고기 속에 다양한 이상한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먹지 마라 얘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소화가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산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즘 사람들 위산이 충분하게 생성되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소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산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먹은 고기, 고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분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다가 자육에 분해되어지다가 남아있는 놈 이걸 펩타이드라고 얘기하고 얘가 완벽하게 분해가 되어졌을 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원래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지더라고 저 아미노산은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지 않지만 이 펩타이드는 무진장 공격을 잘한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펩타이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내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펩타이드가 흡수되어지게 되면 면역세포인 백혈구류인 림프구, TB, 셀, 과립구, 대식세포 저런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걔네들을 분해해서 없애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들이 염증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몸속에 혈관을 조금씩 조금씩 막는다 혈관 폐쇄, 그 다음에 산소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게 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 생산도 약하게 되어진다 왜? 산소도 안 가고 포도당도 안 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는 산소 공급 안 되니까는 에너지 생산 안 되니까는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차갑고 몸의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또 염증이 어깨 근육 같은 데를 막아 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움직이면 또 통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면역부전, 자율신경실조까지 가게 된다 저 자율신경실조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정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면역 면역의 문제가 생기면 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발한, 배변,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단백질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지방적인 부분인데 지방은 사실상 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많이 먹어라 그래서 고지, 저탄, 저탄 고지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물질들은 결국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곳이 위장이고 위장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 위장에 염증을 일으킨다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물질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도 역시 망가뜨리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장의 작은 구멍을 만들게 된다 장 누수를 만들게 된다 책도 이런 게 있어요 장 누수가 당신을 망친다 구멍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큰 분자들이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펩타이드 같은 거 아미노산은 굉장히 작은 분자거든요 큰 분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의 종류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혈관, 무쇠 혈관을 서서히 서서히 자꾸 자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진대사, 전신대사, 만성피로, 면역저하, 당뇨, 갱년기, 정후군, 치주질환, 피부병, 각종 피부병이요 그 다음에 소화기, 변비, 설사, 과다한 가스, 복부, 비만, 근골격계, 건절염, 호흡기, 전식, 비염, 충농점, 생식기, 방광염, 질념, 순환기계, 고혈압, 뇌졸중, 신근경색, 혈액순환장애, 뇌, 우울증, 두통, 불면증, 파키슨, 치매, 간, 지방간, 간념, 고콜레스테롤, 혈정,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왜 다 저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즉 우리 몸의 기본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화가 안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화 안되게 하면 안된다라는 것이고 소화를 안되게 하는 요인들은 절대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게 삶의 근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염증을 개선을 하는데 비타민C도 도움이 되고 키토산도 도움이 되고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식전에 필수적으로 저 세가지를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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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뭘 먹으라고요?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이거를 식전에 필수적으로 먹으라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전에 꼭 먹으라라는 거죠 그래야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하고 반응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미리 먹어놓는 겁니다 우리 위장의 pH는 보통 1, 2 정도로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또 위산이 더 분비가 되가지고 분비되어진 위산하고 음식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 음식을 녹이는데 위산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위산이 충분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한다 그 다음에 과금을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위산의 분비량이 줄고 있고 줄고 또 한 가지는 위산의 원료가 되는 염산 소금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소금을 많이 먹는다 국민 1인당 소금 섭취량이 얼마다 이 계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어요 이 문제 때문에 평균치가 올라가 있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소금의 양이 다 골고루 다 공급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다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고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저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소화에 문제가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질병이 지금 오고 있고 소금만 제대로 먹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먹게 되면 염산이 나오고 펩신오겐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펩신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펩신이 되어져야 이 고기를 분해를 할 수가 있고 분해되어진 단백질 펩타이드를 트립신이 아미노산으로 저렇게 전환을 시켜 간다 이 과정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염산 즉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에서 전자가 수소가 빠져나온다 뭐라고요? 수소 저 수소가 나와서 염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누구랑 만나냐면 내가 먹었던 소금하고 비타민C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하고 만나서 염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약간 소금을 좀 더 짭짤하게 먹고 하면은 저것 자체가 위산이 되어져서 소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위산이 좀 부족해도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C를 먹고 음식을 먹게 되면 비타민C는 원래 산성 용액에서는 해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위산 용액에서는 비타민C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해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쏙쓰리지 않아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쏙쓰리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pH가 높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 속에서 해리가 되어져요 녹기는 녹아도 녹는 거하고 해리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비타민C는 분자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녹아요 그냥 녹을 수 있는데 해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즉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위가 튼튼하면 위 속에 위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쏙쓰리지 않아요 왜 비타민C가 해리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가 수소이온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양성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쏙쓰리지 않는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개씩 먹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쏙쓰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비타민C가 해리가 되기 시작하고 해리가 되어지면 거기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이 수소이온이 양성자잖아요 이 양성자가 위벽에 염증이 생긴 데를 건드리게 되면 쏙쓰림이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가 pH예요 pH가 0,1,2,3,4,5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pH 2일 때까지는 비타민C가 해리 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2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해리 되어졌다는 의미고요 해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H가 1,2일 때는 이 상태의 분자 구조를 띈다 즉 이 상태의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H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쏙쓰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pH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3,4,5까지 올라가면 절반 정도가 이쪽 한쪽에 비타민C는 두 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의 수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의 수소 중에 절반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pH가 한 4,5 정도 될 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서는 사실은 쏙쓰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쏙쓰린다는 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쏙쓰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요 밥을 먹기 시작해서 15분, 30분 정도 되면 pH가 어디까지?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30분 정도 되면 pH가 거의 5까지 올라가요 위장의 pH가 5까지 올라가요 pH가 5까지, 밥이 들어가면서 낮은 pH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라갈 때 이때부터 비타민C가 이제 녹기 시작, 즉 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타민C가 헬이 되기, 즉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이 음식하고 또 이렇게 반응도 하기도 하고 또 나온 트립신, 펩시노겐 펩시노겐 이런 소화 효소들하고도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는 pH가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산 농도도 떨어지고 위에 부피도 이렇게 커졌다가 쭉 줄기 시작하고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산의 비율도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비타민C를 먹고 장 속으로 내려가겠죠 이때 되면 중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한쪽에 비타민C 분자에 여기 있네요 비타민C 분자에 H가 두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쪽에 H는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장에서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어져 있고 한쪽은 혈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서 한 개가 붙어있던 그 H마저도 어떤 탈수소 효소나 기타 등등 많은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또 분해가 되기도 하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또 항산화를 하는데 쓰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고 또 장으로 내려가서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면서도 또 이 H가 또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항산화를 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으로 들어온 H가 한 개가 있는 한 놈이 있는 그 H가 흡수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의 세포 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타민C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요거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산화되어진 비타민이잖아요 수소가 두 개 다 떨어진 건 아니고 한 개는 떨어지고 한 개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때 글루타치온이라는 놈하고 같이 먹게 되면 글루타치온에 SH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SH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인데 한 개가 시스테인이라고 있는 아미노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시스테인에 S하고 H가 붙어있고 요 SH가 우리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는 퍼머넌트 웨이브를 만들 때 이 SH에서 H를 띄어내고 S하고 S하고 결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여기서 글루타치온에서 SH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놈이 비타민C 아까 떨어져 나간 수소 한 개에다가 이 글루타치온의 수소가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타민C가 다시 수소가 붙어있는 놈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또 NADPH하고 NADP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도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되어지므로 해서 다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서 글루타치온으로부터 H가 떨어져 나오고 또 비타민C에서도 H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가 나옴으로 인해서 항산화를 시켜준다 누구랑?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 즉 고장난 산소하고 여기서 만들어져 떨어져 나오는 수소하고 만나서 ROS 과산화수소수를 만든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면서 산소 한 개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산소가 암세포에 가서는 암세포를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이 암세포 파괴를 시키는 방법에는 비타민C하고 글루타치온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도 가고 세포 속에까지도 쟤네들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사멸 메커니즘 보시면 글루타치온을 비타민C랑 같이 했을 때 같이 먹었을 때 이용되어지는 건데 이쪽 글루타치온이고 여기가 산화형 비타민C 비타민C가 수소 한 개가 떨어져 나가버린 비타민C가 산화되어진 비타민C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오게 되면 이 놈을 글루타치온의 H가 이 산화형 비타민C를 다시 환원형 비타민C로 바꾸어 주고 이 환원형 비타민C에서 수소가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활성산소하고 만나서 H2O2 이게 과산화 수소죠 이 과산화 수소를 만들게 되고 이 과산화 수소가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파괴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정상세포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상세포에서는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 총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항산화를 시켜버리는 또 카탈라제가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에서는 그게 잘 돌아가요 그 카탈라제 생성을 잘 시켜주고 또 제대로 만들어진 카탈라제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서 과산화 수소가 생성되더라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암세포에서는 이 카탈라제 생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 나온 과산화 수소 우리 손 소독하면 하얗게 변하죠 이 과산화 수소가 세포를 암세포를 파괴를 시켜버린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암세포 사멸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비타민C가 세포에까지 충분한 양이 많이 잘 가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포도당이 없어야 갑니다 포도당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려면 탄수화물 제한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아침을 굶든지 저녁을 굶든지 굴 한 번을 굶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부터 저녁 먹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아침을 굶는다고 한다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점심 이 사이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포도당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이 세포에 잘 공급이 되어지게 된다 이 암세포는 특히나 에너지를 포도당으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이 포도당 공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몸에 포도당 공급 즉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 버리게 되면 포도당이 안 가게 되면 비타민C를 포도당인 줄 알고 많이 흡수해서 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당이 안 끌려 들어가고 비타민C가 붙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글루타치온하고 두 개가 산화환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져 나온 수소가 활성산소를 없애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포도당을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공복 간을 단식하는 이 시간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집중적으로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암세포를 없애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